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은 출체사상으로 사교로 신으로 숭배하는 종북주사파와 싸우는 태국전단 대인화 김입니다. 우리는 90년대 예언자 릭조이노 목사의 소망적 한국 예언에 기뻐했습니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며 북한의 놀라운 변화에 문이 열릴 것이다. 분단된 국가의 통일의 역사와 한국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올 혼돈의 시대에 다른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인의 권위에 대해 놀랄만한 경의심이 앞으로 다가올 누업천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 파수꾼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지치거나 경계심을 늦춘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실제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15개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공산주의는 질이 멸렬했고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살던 북한은 흉용까지 겹쳐 3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국가의 전피해의 위기에 처했던 김정일은 수십 차례나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통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리조이노 목사의 한반도의 의원 2탄이 터집니다. 공산주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계는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보다 더 약진하게 될 것이다. 남한, 필리핀, 멕시코와 남미,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산주의의 휘만일 것이다. 이것은 변형된 공산주의라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체주의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에 빠진 나라들은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불길한 예언에 맞춰 실제로 공산주의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대중은 다 죽은 북한을 햇빛 정책으로 살려냈지만 북한 농포를 살린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당을 살린 나쁜 햇빛 정책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뒤를 이은 노무현이는 공산주의 단체를 목숨 걸고 양성했고 그래서 온 나라가 좌파에 휩쓸렸습니다. 리조인의 예언이 실현됨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은 중국가서 6.25때 인해전술로 통일을 막은 모태둥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월남패망으로 공산화되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자사장을 썼습니다. 문재인은 공식행사에서 간첩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했으니 스스로 간첩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미전향 주사파 서열 1위 임종석 이를 비서실장으로 주사파 핵심 23명을 청와대에 심었습니다. 문재인은 중국가서 혼밥을 먹고 수멸을 겪었지만 또한 수행기자들은 죽도록 얻어맞고 망신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짓을 당했지만 오랑캐에 설설매고 굽신거리는 공산주의 사대주의 질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토지 소유는 국가, 사용권은 국민이라는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는 성경 소지만으로도 사용을 당할 수 있는 종교 박해를 넘어 종교 박롤의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 역시 북한보다 조금 더 덜하지 않은 종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교수의 저서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리기라는 책에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학술, 역사, 교육 전부를 장악한 좌파를 해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당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나눴는데 NL 계열과 바로 PD입니다. NL은 김일성 주제사장을 추종하는 침로 정치 파벌과 정의당과 통진당의 무리들입니다. PD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순수공산당을 추진하는 무리들입니다. NL과 PD는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NL은 내셔널 리버티, 민족해방정선, 즉 김일성 주제사장주의자들이며 PD는 피플스테모토크라틱, 민중민주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순수공산당들입니다. 순수공산주의가 먼 자냐, 민족이 먼 자냐를 두고 다퉜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NL 계열이 승리해서 NL 계열 공산주의자들이 주류가 됐습니다. NL이나 PD 모두 빨갱이기는 마찬가지이며 NL은 PD 계열인 교수집단 전교협과 법조집단 민병과 합작을 했던 것입니다. 촛불폭동은 공산혁명이며 이를 주도한 자들은 민노총이고 이를 도와준 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일본의 조총룡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사상은 사회구성체 이론입니다. 사회구성체 이론이란 한국사회의 성격을 공산당식 사고의 틀에서 규정한 것인데 그 근본은 프랑스 공산주의자 루이 알티세르의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봤고 통일전쟁을 미국이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합니다. NL나 PD파의 기본사상은 종속이론이며 종속이론으로 본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시대와 똑같이 현재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반드시 타도해야 될 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국 우파 보수 정권을 미국의 대리통치 세력으로 미국 종속에서 해방을 위해서 애국 보수 우파 정권을 반드시 타도해야 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리통치 식민통치에서 해방을 위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을 목숨 걸고 지키며 특히 교회를 미제국주의에 연결된 통일 방해 걸림돌이므로 반드시 타도해야 될 걸림돌이요 기독교요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반공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집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상에 감염된 청년들은 교회를 그들의 원수로 혐오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종교와 교회와 종교는 저들을 반드시 타도해야 될 타도의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저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미동맹의 원수를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통일공상국가를 완성한 것입니다. 문재환이 대선 유세에서 치비한 질문에도 끝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북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고 대한민국 내부의 애국보수 진영이며 교회와 종교단체들입니다. 오늘날 문재환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것이 100% 입증됩니다. 문재환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이를 지지하는 교회의 해체입니다. 종북 좌파 언론이 목숨 걸고 교회 파괴에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파내던 타락한 좌파들은 결국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관제 미투 운동이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써 밝혀진 참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 쓰레기의 속살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다 타락했죠. 대한민국의 교회도 타락했지만 그나마 덜 타락한 성소가 아닙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계도국교로 먹사로 만든 저들의 교회 죽이기 기획살인이 살인사기극이 성공한 것입니다. 750만 민족살인마 전주기인가 3대 살인독재자를 주체사상이라는 사교로 포장해서 살인마를 숭배하는 저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교회의 비리만을 파워왔기 때문에 교회를 복마전으로 속였습니다. 종북좌파들이 말하는 통일은 민주주의 멸절과 교회의 멸망을 말합니다. 종북좌파들이 지지하는 목사와 종북좌파를 지지하는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입니다. 종북좌파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북핵은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북핵 위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핵깃을 가진 대한민국이 결심하면 6개월이면 핵무력이 완성됩니다.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로 불가능할 때는 핵개발 선언만 해도 핵우산조약국인 미국이 전술의 핵무기를 즉각 배치할 것이며 우리는 자동으로 핵보육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험은 종북좌파 그 자체이며 그 자체가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험은 종북좌파 그 자체입니다. 대국전단 데이너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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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